기상캐스터 배혜지 한편 비와 함께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미터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3도, 창령이 12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1도, 의령이 2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2도, 거창이 1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20도, 합천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미터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난 뒤 당분간 기온이 크게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